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방송 내용은 4월 10일 총선에서 대략 한 300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 투표지가 투입된 것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 조작으로 한 300만 표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더해 준 거죠. 300만 표. 대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300만 표를 추정하는 방법이 세 분이 다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야 전문가 분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조작하는 데 사용한 조작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추계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300만 표 내외 표 내외 정도를 추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 공직선거 9번을 전수조사를 하시는 제야 h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좌우 대칭의 차이값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반을 두고 한 300만 표 내에 의해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야 h님도 결론을 내렸는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시골촌부께서는 또 두 분하고 완전히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 시골촌부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개표일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부풀려주기 위해 그 원료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그 부분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접근 방법하고 달리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과 달리 시골촌부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개표일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뻥튀기하기 위해서 재료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했으니까 세 분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30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그 결론에 이제 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의 소개해드릴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와가지고 놀랬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124만 표인가 6만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제야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총선에 사용했던 그런 비례대표의 득표수 조작 방법하고 2024년에 비례대표의 득표수 조작 방법을 오늘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온 바 같이 지난 10년 동안 선거를 조작해온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혁신도 없이 그냥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온 것 같다. 그걸 이제 오늘 비례대표 투표 부산시 남구 사례 남구의 2024년도 총선 뿐만 아니고 2020년도 총선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불타는 금고구마님 말씀처럼 부산시 인구가 330만 명이니까 부산시 인구만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의 조작규모만큼 투입하는 거니까 비례대표도 300만 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역구도 300만 표 도합 600만 표 정도 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참 저도 놓쳤지만 시골촌부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소위 확정선거인수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 확정선거인수는 정확한 명칭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제외국민투표를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총 유권자 수가 바로 확정선거인수 훨씬 더 명료하게 이런 뜻이 전달되려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자료인데 이 확정된 선거인수에 비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포 본동에는 113% 확정된 선거인수는 100명인데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113명이 나온 거죠. 확정된 선거인수는 확정된 선거인수는 주소지를 선거구에 둔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 다른 주소지에 있는 분이 반포 본동을 찾아가서 이런 표를 던진다 해가지고 그게 반포 본동의 개수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 이제 인구 대비 투표율이 102%가 나온 인구수보다 더 많은 그런 투표자들이 등장한 이런 거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 이제 뭉개는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국힘의 백서 작성을 두고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이란 것이 굉장히 질기고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마다 이제 이익을 쫓아가지고 한동훈 씨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 백서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책임 소재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직시하지 못하면 치료해야 될 비용이 참 클 건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치르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힘 백서는 뭐 양비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왔다는데 뭐 회고록 가운데서 얼마나 사실과 부합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인간간 그런 게 아주 여실히 다 담겨 있네요. 그래서 그 점도 오늘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도록 그렇게 아까 손댓인 덱인 덱인 덱인덱인 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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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인.